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우리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 마무리해달라 이런 글로자는 이해합니다. 맞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2004년 3월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에 쓴 메모가 손으로 쓴 메모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즉시하면서 불만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외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4월 30일,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검찰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 점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장관후보자로 되신 조국 우리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철저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공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도대체 민정소사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솔직히